특징적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좀 상당히 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좀 자동차 섹터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살짝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하지만 이제 뭐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좀 강보 확본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의 어떤 4분기, 작년 4분기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사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제가 볼 때 늘어난다는 좀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미국 내에서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선단 판매 위주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단 판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부라든지 뭐 레이스 같은 뭐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이제 판매 수량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판매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재고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좀 소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재고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1분기를 지나서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암울했지만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서프라이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제가 볼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은 150조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거의 뭐 9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뭐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너무 많이 눌려 있죠. 거의 이제 뭐 PER 5배 정도가 좀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볼 때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뭐 기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월 달 말로 갈수록 이제 주주총회가 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배당금 50% 상향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주주환원 정책 플러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좀 업사이드가 있다고 하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지금 최근 북미 지역의 파매량 증가에 휩어서 지금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청원 대표님. 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틱스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서 지금 핫하게 아주 지금 불이 붙은 모습인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0년 이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였습니다. 당시에 로봇 사업팀을 아예 다른 부서로 격상시키면서 추후 로봇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당시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약 240조 원 수준의 투자 계획에 로봇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봇틱스라고 하는 협동 로봇 기업 이에 대한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로봇 관련 섹터의 훈풍을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서비스 로봇 브랜드 LG클로이를 런칭했고요. 이후 산업용 로봇 제조 전문 업체 로봇스타의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해서 이를 점진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기업의 참여가 지금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조금은 미래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선택한 산업이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였을 때 로봇은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우리 주위 곳곳에 상용화될 것이고 그때 가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매우 많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사업 부서를 지금은 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을 경우에는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가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공풍도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그렇게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 줄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팀장님. 네,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두산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거의 공식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피어 밸류가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조 8천억 이상 제곱대 측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 또 미래 추정 실적 관련돼서 특례 상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조 8천억 이상의 제가 볼 때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보니까 결국 1조 정도는 거의 보수적인 어떤 제곱대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올해 매출이 한 48%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흑자에 대한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선전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IPO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확보된 자금 일부가 결국 기술 강화에 좀 쓰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형에 대한 확장 또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봇이지, 결국 자회사이긴 합니다만 자회사, 보통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대비했을 때 7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싼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두산이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가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후발주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충분히 제업된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오후 종가 배팅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 주 중에서 두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대표님. 네, 저는 로봇스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후 현재 로봇 사업과 시스템 엔지니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이 기업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종목 단순하게 로봇 관련된 기업이다, 매출액이 늘어난다더라,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사업 보고서 그리고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이 매우 부각될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사실상 전년 대비 그리고 그 이전에 최근 2년 동안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7% 정도밖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완전히 턴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 원가의 인하가 있든지 아니면 판간비의 감소인데 판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하나, 매출 원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매출 원가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을 증가시켜서 이를 기반으로 영업이익을 턴을 시키려고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의 인하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이 지금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이나 다양한 재화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 지난해는 이제 유이플러스로 딱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모르게 앞으로 매출액만 조금 더 늘어난다면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정 과목에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계약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회계적인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제조업 기업에서 계약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은 크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매출 채권은 아니고요. 앞으로 거래가 무언가 발생을 이미 하게 되어서 앞으로 유입될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이 금액이 90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로봇스타가 지금까지는 씨를 잘 뿌려놨는데 앞으로는 열매를 계속해서 수확할 만한 시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올해 아니면 길어도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주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익인여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회사가 수익을 만들어서 국간에 쌓아두는 금액입니다. 이익인여금도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올해 아마 폭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주가는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 너무나 좋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 그 점 토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짧게 우선 살펴봐 드릴 건데요.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2만 7천 5백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로봇 관련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로봇스타 알아봤고요.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2만 7천 5백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